엑스도리끄레임 아리아 굿 저한테 워섭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굿 굿 여기 사는 현지인 현지에 사는 형들이랑 만나고 얘기하면서 알았던게 예를 들어서 하와이 가서 힐링이나 하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놀러가서 제주도가서 힐링하자 이번에 휴가인데 제주도가서 힐링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많은 저희 친구들은 힐링이란 말보다 힐링이라고 하더라구요 힐링 I'm just chilling 아무것도 안한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안하는게 힐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굿 너무 맛있는데 거의 예술인데 너무 맛있어 저거는 거죠? 아유! 좀 봐봐 가냐! 수호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국사람들이 이맛이라 그래. 미국사람들이 이맛이라 그래.